여보, 오늘 일찍 퇴근해요? 저녁에 만나서 같이 집에 올 수 있어요? 그래요? 왜 늦어요? 아, 알았어요. 저녁 꼭 먹고 일해요. 미안해요. 오늘은 좀 늦어요. 내일 회의 준비 때문에 오늘 야근을 해야 해요. 할 일이 너무 많아요. 내일 회의 준비는 너무 많이 많아요. 오늘 아침에 안내어 저게 무슨 일을 하는지 아마